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구렁이와 욕심쟁이 사또 옛날 어느 마을에 흥복이라는 사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잘 다스려야 할 사또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심사가 놀부라 제 욕심 채우기만 바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잔뜩 꺼두어 들여서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또를 원망했어요. 아이고, 못된 사또 때문에 못 살겠네. 어휴, 사또는 무슨 사또. 저런 욕심쟁이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사또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입방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사또가 불같이 화를 내며 마을 사람들을 잡아드렸습니다. 사또는 사람들을 흠씬 두들겨주고는 무거운 세금까지 물렸죠. 보다 못한 사또 부인이 한마디 했어요. 영감, 이제는 제발 마음을 곱게 쓰세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는 대로 간다 하잖아요. 이러다가는 천벌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하지만, 검둔게에 멱 감긴 격이었습니다. 해왕, 내 마을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거두고 내 마을 사람들 내 마음대로 부린다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해? 사또는 도리어 부인을 나무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부인은 저를 찾아가서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우리 영감, 어진 사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지은 죄 모두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사또는 더욱더 고약하게 심수를 부렸어요. 부인은 그런 사또가 정말로 무슨 큰 벌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가물어서 큰 흉년이 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로 겨우겨우 끼니를 떼어야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또는 쌀 가마니가 다물다물 쌓여 있는 곡관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럴 때 쓰라고 거두어둔 곡식인데 말이죠. 사또는 쌀 한 톨이라도 남주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영감,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어서 쌀을 나눠줍시다. 부인이 몇 번이나 사정해 보았지만 사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영감 대신 내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줘야지. 부인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야만 사또의 죄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사또가 볼 일이 있다며 이웃 마을에 간 거예요. 부인은 얼른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들였죠. 굶주린 마을 사람들이 금세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몰골들이 한결같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나 굶주렸는지 얼굴은 헬슥하고 팔다리는 뼈만 앙상했어요. 콧간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어서 쌀을 나누어 주어라. 사또 부인의 말에 아랫사람들은 머뭇머뭇했습니다. 마님 사또께서 돌아오시면 큰일이 날 텐데요. 걱정 마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사또 부인은 사람들에게 쌀을 한 자루씩 포담아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 넙죽넙죽 인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또 부인을 걱정했어요. 우리야 이것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다지만 마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어서 가서 밥이나 지워먹게. 부인은 곶간에 있는 쌀을 한 톨도 남김없이 모두 다 넣어주었어요. 한편 사또는 이웃마을에서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만약 놀기 놀기 사또가 볼일이 뭐 별거 있겠어요. 이웃마을 사또와 술 마시며 놀다 오는 거였죠. 사또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게우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으슬슬 떨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상하네 콧불에 걸렸나 사또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우연히 아래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 밑에서 입을 쩍 벌리고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혀를 널룸널룸 하고 있는 것이 당장이라도 한 입에 집어 삼킬 것만 같았죠. 아이고 사람 살려 천둥에 개 뛰어들듯 깜짝 놀란 사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사또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다 마을 입구에 있는 주막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갔죠. 그러고는 울타리 안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고 구렁이가 쫓아오는지 기웃기웃 했어요. 다행히도 구렁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살았네 십년 감수했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숨을 돌린 사또는 마루에 걸터 앉아 주모를 불렀어요. 아니 사또께서 어인일이십니까? 화들짝 놀란 주모가 허둥지둥 사또를 방으로 모시고 푸짐하게 술상을 차려 올렸어요. 놀라서 달려온 데다 술이 좀 들어가니 사또는 슬슬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잠시 잠을 청하하려고 몸을 벽에 기대려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행복이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느냐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구렁이 탈을 쓴 노인이 앞에 서 있는 거요. 당신은 누구요? 사또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인은 눈을 부릅뜨려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너를 쫓아온 구렁이다 이놈아!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네가 지은 죄를 아느냐 말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구렁이 같이 이제 욕심만 채웠으니 이제 이 탈은 네놈이 써야겠다. 이게 네 죄값이다. 그러고는 노인이 머리에 쓴 구렁이 탈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구렁이 탈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이제야 구렁이 탈의 새 주인을 찾았는데 네 놈의 보인 때문에 퍼줄 수가 없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사또는 무서운 나머지 그저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렇게 사또는 몸부림을 치다 벌떡 잠에서 깨어났죠. 아이고 꿈이었구나.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인 듯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사또는 그 길로 부리나케 가나로 달려갔습니다. 관하에 도착한 사또는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마당에 다소곳이 앉아 사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어. 부인은 곳간을 열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준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또의 허락도 없이 제가 그리하였으니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사또는 그제야 자기가 구렁이 탈을 면하게 된 까닥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어 잠으로 잘하셨소. 어서 일어나시오. 당장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던 부인은 어리둥절했어요. 사또는 조금 전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부인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마터면 꼼짝없이 구렁이가 될 뻔했지 뭐요. 부인 덕분에 내가 살아 돌아오게 되었소. 조마조마 가슴을 졸이며 듣던 부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나 못된 사토였소. 이제 욕심도 침술도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겠소이다. 사또는 잘못을 니우치는 뜻으로 마을에 터만 남아있던 절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그곳으로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어요. 그 후로 마을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흥복이라는 사또가 지은 절이라 하여 그 절을 흥복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잊혀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한편 구렁이 탈을 쓴 노인은 지금도 어느 개울까 해서 또 다른 욕심쟁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웃기웃 몰래 지켜보고 있답니다. 둥글 납작 길쭉 네모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옹기종기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이름이 왜 옹기종기 마을이냐면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여 살아서 그랬죠. 마을에 들어서면 아담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옹기종기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돌새였어요. 그런데 돌새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했죠. 어제 저녁 무렵이었어요. 돌새가 따끈한 저녁밥을 한술 뜨려고 하는데 밖에서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돌새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내다보니 낡은 바랑을 맨 한 스님이 떡하니 서있는 거예요. 날이 정오라서 그러니 하룻밤만 채워주시오. 날도 쌀쌀한데 어서 이리 들어오십시오. 스님. 마음씨 착한 돌새는 얼른 스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고는 군불도 뜨끈뜨끈하게 떼고 맛있는 저녁밥도 대접했어요. 그럼 스님 편히 쉬십시오. 돌새가 잠자리를 봐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돌새를 불러세우는 거예요. 주인장 이 바랑 좀 맡아주시겠소? 스님은 갖고 있던 낡은 바랑을 휘 건네 주었습니다. 돌새는 공손히 바랑을 받아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바랑을 윗목에다 잘 두었습니다. 가물거리던 호롱불도 꺼지고 돌새는 금세 드리렁 드리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하루종일 열심히 일해 너무도 피곤했으니까요. 그렇게 옹기종기 마을의 밤은 점점 깊어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집마다 굴뚝에서 아침밥을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올랐습니다. 돌새도 일찍 일어나 정성껏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조물조물 나물을 묻히고 보글보글 국도 끓이고 돌새내 조그만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죠. 아이고 잘 먹었다. 스님은 그득한 아침밥에 구수한 숭늉까지 한사발 배불리 먹고는 길 떠날 재배를 했습니다. 돌새는 어젯밤 윗목에 두었던 바랑을 가지고 나와 스님에게 주었어요. 스님 그럼 조심해 가십시오. 그런데 바랑을 받은 스님은 바랑 안에 손을 쓱 집어넣어 보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조인장 이 바랑 안에 있던 물건은 어떻게 했어? 돌새는 무슨 말인지 몰라 눈만 멀뚱 거렸어요. 흐 이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있었단 말이요. 시침이 되지 말고 어서 내놓으시오. 스님은 돌새를 도둑으로 몰고 갔습니다. 돌새는 기가 막혔어요. 스님 금덩이와 은덩이라니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자 스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를 봤나 아주 몹쓸 사람 이로구먼. 잔만 말고 성 내놓으시오.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 하던 스님과 돌새는 결국 사또를 찾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웅성 관하로 모여들었습니다. 옹기종기 마을에서는 좀처럼 다투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그것도 착하기로 소문난 돌새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니 마을 사람들이 오죽 놀랐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침밥도 먹는 등 마는 등 관하로 몰려갔습니다. 돌새내 옆집 사는 꼬마 용이도 졸졸 어른들을 따라갔어요. 스님과 돌새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가 귀찮다는 뜻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디서 났어? 그러자 스님은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말이죠. 이래전에 감나무 꼴에 사는 최부자가 시조한 것이옵니다. 그 순간 어른들 틈에 끼어있던 용이가 눈을 반짝거렸죠. 어? 감나무 꼴 욕심쟁이 최부자라고? 그 말을 들은 사또는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감나무 꼴에 최부자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관하로 불려온 최부자는 스님과 슬쩍 눈짓을 추구받았어요. 사또가 최부자에게 물었죠. 이 스님에게 금덩이와 언덩이를 시조한 적이 있소. 예, 사또. 이래전에 제가 시조를 했습지요. 돌새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봐라! 당장 돌새를 옥에 가두어라! 마을 사람들은 착한 돌새가 옥에 갇히게 되자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었어요. 사또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죠. 포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돌새를 막 끌고 가려는 순간 용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소리를 쳤습니다. 사또의 사또의 좀 보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이 나서는 게야 그래 어디 혼 좀 놔봐라 사또는 당돌한 용이가 괘씸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게야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조마조마 했어요. 용이가 영리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이 잘못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이는 자신 있다는 듯 빙글에 웃었죠. 용이는 곧장 큰 소리로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님과 최부자를 각각 다른 방에 가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이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쳤어요. 아니 어린 것이 뭘 한다고 나서는 게야 방에 가두라니 최부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또 아리께서 제게 맡기신 일입니다. 어서 가주십시오. 용이가 한 번 더 명령하자 머뭇머뭇 하던 포졸들이 스님과 최부자를 각각 이쪽 방과 저쪽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용이는 진흙덩이를 들고 먼저 스님이 있는 방으로 갔죠. 이 진흙덩이 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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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빚어보십시오. 스님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눈이 동그레 졌어요. 용이는 씩 한 번 웃어 보이더니 이번에는 최부자가 있는 방으로 갔죠. 똑같이 진흙덩이를 들고서 말이에요. 이 진흙으로 스님에게 시주한 금덩이와 은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빚어보십시오. 진흙덩이를 받아든 최부자는 잔뜩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스님과 최부자는 진흙덩이를 받고서 한참을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사또가 용이에게 재판을 맡겼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과 최부자는 요리조리 주물주물 금덩이와 은덩이를 빚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용이가 포절들에게 말했죠. 이제 두 사람이 빚은 진흙덩이를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관하 마당에 네 개의 진흙덩이가 가지런히 노였어요. 스님은 금덩이와 은덩이 둘 다 둥글 납작하게 빚었습니다. 그런데 최부자는 금덩이는 길쭉하고 은덩이는 네모나게 빚었어요. 진흙덩이를 본 용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사토나리 사토나리 이제 다 됐습니다. 사토가 마루에 있는 커다란 의자에 앉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범인이 누군지 발견냈느냐. 그러자 용이는 마당에 놓여있는 네 개의 진흙덩이를 가리키며 똑똑히 말했죠. 여기 보십시오 사토나리 두 사람이 빚은 금덩이와 은덩이의 모습이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바로 순인과 제부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사토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흠 이 녀석 아주 영리한 아이로구나. 용이의 재판에 감탄한 사토는 무한한 듯 헛기침을 하며 명령했습니다. 저 못된 스님과 제부자에게 각각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도록 하거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비단 세필과 쌀 다섯 가마를 상으로 내리도록 하마. 그렇게 해서 옹기종기 마을에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돌새는 자신을 구해준 용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한편 스님과 제부자 제부자는 엄청나게 부어오른 엉덩이를 보면서 옥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네요. 효자가 된 불효자 깊은 깊은 산골 외딴 외딴 소리가 내리도록 부만의 자식이 없습니다. 바람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자식 하나만 데려주십시오. 부부는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죠. 이런 부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어요.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이름도 귀동이라고 지었습니다. 부부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기울여 귀동이를 키웠어요.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만난 것이 생기면 귀동이 입에 먼저 넣어주었죠. 추우면 따뜻한 자리 더우면 서늘한 자리를 골라 눕힐 정도였습니다. 부부는 귀동이가 하도 귀여워 곧잘 장난을 쳤어요. 귀동아 가서 어머니 때려라. 그러면 귀동이는 어머니한테 아기자 아기자 걸어가 단풍님 같은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죠.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어머니는 일부러 우는 채 하면 귀동이는 재미가 나서 까르르 우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좋아서 하하 웃고 어머니도 귀엽다고 호호 웃었어요. 귀동아 가서 아버지 때려라. 그러면 귀동이는 아버지한테 배틀배틀 걸어가 밤톨 밤톨 같은 주먹으로 콩 때리곤 했죠. 아이고 나 죽겠네. 아버지는 짐지 쓰러져 뒹구는 채 하면 귀동이는 귀동이는 신이 나서 그대로였어요. 맛난 것은 저부터 먹고 좋은 옷도 저 먼저 입었죠. 겨울 아랫목도 여름의 윗목도 다 재차지였습니다. 세 살쩍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열댓살을 먹었어도 부모 때리는 버릇은 여전했어요. 기분이 좋아도 때리고 뭐가 좀 못마땅해도 때렸죠. 솥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철썩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는 건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였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때리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그렇게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늙은 부모를 때리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만 때려라 아파 죽겠다 부부가 아프다고 해도 기동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장난으로 그러는 줄만 알고 있었죠. 보고 배울 이유도 없고 잘못한다고 충고해 줄 친구도 없으니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기동이는 제 잘못을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부부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언니엇 서산마루로 해가 넘어가는데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난처한 거예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재워드릴 수 없겠습니다. 헛간이든 처마 밑이든 밤 이슬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가 간곡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부부는 한운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죠. 잠시 후 나무 하러 간 기동이가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쿵 하고 나무집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부부는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곧 무쇠 같은 주먹으로 얻어맞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기동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부부를 때리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만 때려라 부부가 외쳤지만 기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턱 막혔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었나 싶었죠.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다니! 부부는 한숨을 쉬면서 진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제 손으로 제 눈 찌른 거지요. 그동안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이를 잠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곧 돌려보내지요. 알고 알고 보니 이 손님이 바로 강효자라고 아랫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어요. 부부는 얼른 그러라고 했습니다. 강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때리려는 모양이군. 기동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때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기동이는 어리둥절 했어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죠.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강효자의 어머니 밥상에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강효자는 밥을 먹기는 커녕 밥상머리에 굴어앉아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동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종일 지켜보았지만 어머니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다음날 날이 밝자 강효자는 일을 일을 하러 들러나가고 강효자의 아내도 보리방아를 찌우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강효자의 어머니와 어린 딸 기동이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의 어머니가 심심했는지 심심했는지 마루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옆에 놓인 참기름 참기름 단지를 보았습니다. 여태 요강을 그대로 두었누. 호박밭에 갖다 부어야겠구먼.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한 거예요. 그때 강효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밭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이제 저 늙으니까 매를 맞겠구먼. 기동이는 당연히 매를 맞겠거니 생각했어요.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어린 딸은 말리기는 커녕 얼른 단지를 받아 들더니 호박밭에 쏟아붓는 거요. 그 모습을 본 기동이는 얼떨떨 하기만 했습니다. 요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가져와야 옳지 귀한 참기름을 호박밭에 다 부어버리니 말이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랑 둘 다 얻어맞겠는걸. 기동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강요자의 아내가 호박밭을 지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런 참기름이 흥건한 거요. 아니 밭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었지. 그러자 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 하시길래 제가 대신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을 칭찬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참 잘했어. 참기름이라고 하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무한해 하시겠니. 그러고는 시암탁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 푹 고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들에갔던 강요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암탁을 다 잡다니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소. 어머님의 아침에 참기름단지를 요강으로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 애가 받아서 대신 부었답니다. 무거운 단지를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님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동이는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제 메타작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강요자가 넙죽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께 잘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기동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요자네 식구들을 보고 효도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기동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기도 제대로 된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동이가 돌아오자 부부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또 맞겠구나. 그런데 기동이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부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반찬도 저 먼저 먹지 않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깍듯이 인사하고 밤마다 이부자리까지 깔아드렸어요. 부모를 때리던 불효자가 아주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동이는 절대 부모를 때리지 않고 효도를 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자랐답니다.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옛날에 마음이 아주 착하고 어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어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보살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루는 깜깜한 밤중에 몰래 궁궐을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임금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혹 딱한 사정을 가진 백성이 없나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장구 소리와 함께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웬 노래 소리일까 임금님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다 쓰러져 가는 조그만 오막살이에서 나는 소리였죠. 방 안에서는 구슬픈 노래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가물가물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살금살금 문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뚫어진 문구멍을 통해 방안을 엿보았죠. 그 순간 임금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귀신에게 홀린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주 이상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방 한 구석에 노인이 술상을 앞에 두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앞에서 상복을 입은 젊은이가 장구를 치며 노래하고 중처럼 보이는 여인은 그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였어요. 이처럼 희한한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임금님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이가 상복을 입은 것을 보면 상을 당한 게 분명한데 노인이 우는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더군다나 여자 중은 춤까지 추고 있으니. 임금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진 임금님은 마침내 헛기침을 하며 주인을 불렀어요. 흠 아내 주인 계시요? 잠시 후 방문이 삐꺼덕 열리며 젊은이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니신지요? 지나가던 낙은 내인데 잠시 쉬어갈 수 있겠소? 젊은이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곧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이 많이 누추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임금은 자리에 앉아 방안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첫눈에 보아도 아주 보잘것 없고 가난한 살림살이었어요. 임금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실은 제가 이것을 지나다가 우연히 방안을 보게 되었소. 뭔가 사연이 있는 듯한데 무슨 사연인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젊은이는 머스크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깎은 여자 중도 부끄러운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까 장구를 치고 노래를 부른 사람은 내 아들이고 춤을 춘 사람은 내 며느리 옳시다. 더욱 궁금해지인 임금은 노인에게 바싹 다가가 앉았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그러자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오늘이 이 늙은 어미의 황감날 이라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집이 가난하여 술 한 병 고기 한 근 살 돈이 없지 않겠소. 생각다 못해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그 돈으로 이렇게 잔치상을 차린 거라오. 임금은 이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요성이 갸륵하지만 잔치상을 받은 내 마음이 어찌 즐거울 일 있겠소. 나도 모르게 서름이 북받쳐 울고 있으니 나를 즐겁게 하려고 아들이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춘 것이라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과 눈물겨운 사연에 감동을 받았어요. 임금은 어떻게든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젊은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보아하니 젊은이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찌하여 벼슬을 하지 않고 이리도 가난하게 사시오. 저는 지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삼년상을 치르느라 바깥 출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각오 시험에는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합격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삼년상이 끝나게 돼요. 올 가을에 끝납니다. 그러자 임금은 젊은이의 손에 돈을 지어주며 말했어요. 올 가을쯤에 나라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하니 이 돈을 노자로 하여 꼭 시험을 보시오. 아마 젊은이라면 꼭 합격 갈 것이라미 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정말로 나라에서는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인이 아들에게 말했죠. 얘야 나그네의 말이 신기하게 들어맞는구나. 이번에 과거를 보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 꼭 시험을 보려무나. 젊은이는 시험에 붙을 자신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많은 선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선비들은 삼삼오오 어울려 무슨 문제가 나올까 미리 점쳐보기도 했죠. 두고 보시오. 아까 내가 말한 것이 꼭 시험에 날 테니까. 그중에는 잘난 채 하며 허풍을 떠는 사람도 있었어요. 젊은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조용히 시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시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만만한 얼굴로 시험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상제는 장구를 치며 노래하고 중은 춤추고 노인은 술상 앞에서 온다. 이런 수수기기 같은 문제를 보고 어리둥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들 고개를 갸웃거릴 뿐 도무지 글을 쓸 엄두를 뽐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도무지 책에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지워야 한담. 이번에도 낙방하면 큰일인데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를 보고 흠칫 놀라는 듯 하더니 붓을 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젊은이였죠. 젊은이는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시험 시험 마치 자기 집안의 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글을 완성한 젊은이는 제일 먼저 시험지를 냈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부러운 눈빛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어요. 시험장에 모인 사람 중에는 억지로 글을 만들어 써내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시험을 포기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수두룩 했습니다. 젊은이는 시험장을 나가며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 나그네 말대로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야.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을 제치고 젊은이가 당당하게 장원 급재를 했어요. 젊은이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대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을 한 선비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고개를 든 순간 젊은이는 까무러 칠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에 들렀던 나그네가 바로 임금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임금님은 흐뭇한 얼굴로 젊은이를 굽어보며 말했어요.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내가 지낸 번 그대의 효성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대 같은 효자라면 어진 관리가 되어 백성을 부모님처럼 잘 받들고 자식처럼 잘 보살필이라 믿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젊은이는 임금의 은혜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요. 그 후 젊은이는 훌륭한 벼스라치가 되어 어머니를 더욱더 정성스레 모시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chin ững dad 보내세요. 감사합니다.